제가 또 알고리즘 배팅을 좀 하거든요 알고리즘 배팅 그래서 알고리즘 그대로 제가 뭐 오버하거나 그러지 않고 알고리즘 그대로 한번 배팅을 해볼게요 아 여러분 또 제가 민속놀이 한번 해봐야죠 이게 뭔데? 가자 가자 다 나쁘지 않아 여러분 이거 이거 고도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? 콜 보자 오 뭐야 이거 세죽 좋은거 아닌가? 뭔데 인마 여덟끝 굿빙 이겼죠 어? 또 제가 여러분들 촉이 좋아요 촉이 껌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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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다 높네 보자 따당 여러분 이런거 세게 질러줘야되요 들어와 들어와 인마 들어와 들어와 인디 뭔데 인마 여덟끝 아니 왜이렇게 진행이 빨라? 아니 잠깐만 나 어떻게 된거야 방금 방금 어떻게 된거에요 이 일팔 광땡이었나? 일단 콜 오케오케 일단 콜 보자 보자 2 2 2땡 2땡. 오 2땡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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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은 패를 주시오 왜다 죽어 왜다 죽어 들어와 들어와 그다음에 들어와 그렇지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아아아 2땡 독사 아아 잠깐만 너무 좋으셨다 이거 여러분 제가 몸 풀었거든요 186만원 모아왔습니다 이제 선수들만 하는 만냥방으로 가볼게요 이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선수들만 제가 또 알고리즘 베팅을 좀 하거든요 알고리즘 베팅 그래서 알고리즘 그대로 제가 뭐 오버하거나 그러지 않고 알고리즘 그대로 베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갑니다 갑니다 4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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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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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구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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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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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에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지 삥 잘 가져갑니다 어? 여러분 제가 알고리즘 베팅한다고 했죠 보자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일단 약한 척 일단 약한 척 얘들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지 콜 그렇지 두 끗 어? 알리 다섯 끗 가보 왜 바로 공개가 되지? 한 번 돌면 끝인가? 아 그냥 질릴 걸 아 질릴 걸 보자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enfrent 일단 가죠 얘네들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은 머리로 하거든요 저는 알고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엎 어? 어? 이거 가죠 이거 무조건 다 고려야 되겠죠? 다 고려야 되 다 고려야 되 zam 수iert 건 сиг Digital 보복 검은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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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ined 아 이거 너무 크다 알고리즘 트랙 오오 팔땡 나옵니까?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애들 다 약하다 엘리 약하다 따랑 약하다 이걸 받아? 아 알고리즘적으로 해야 되는 자꾸 감정이 없어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또 당땡 한번 당 보자 보자 허용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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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3판 아 좋은패를 주시오 아 좋은패를 주시오 아 이거 알고리즘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? 이거 진짜 맞다 여러분 다겁니다 여기 여기 만원방이라 선수들만 오는 방이거든요 다 걸게요 다 걸게요 들어와 들어와 인마 그렇지 보자 보자 자 잘 노다 갑니다 어 뭐야 백만원? 백만원? 오오오 아 다시 가봅시다 아 선수들만 있는대로 3만냥 1만냥 솔직히 너무 약해요 1만냥 너무 약해 이 알고리즘 배팅을 하려면은 3만냥 정도는 가야 그래도 이제 가자 다 나쁘지 않아 야 뭔데 야 뭔데 벌써 200만넌이 판톤이 생겼냐 어? 여긴 타자대만 모여있나? 아 좋은패를 주시오 약한데? 약해요 얘 지금 삥했거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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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를 해? 콜을 해? 아 두껍이였어 아 너무 약했어 아 두껍이였어 좋아 어? 어? 천만원? 당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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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원? 자 좋은패를 주시오 칼 칼 뭐해 이걸로 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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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제 생각에 이거 저랑 환사람들 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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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만원만 알고리즘 딱 돌려가지고 천만원만 따고 하하 바로 저 진짜들이 노는대로 한번 가볼게요 콜 좋지 콜 좋지 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어 중요한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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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사 오 허프 들어왔어 허프 들어왔어 따이 따이 안좋아 안좋아 좋은패를 주시오 독사 구사 좋은패를 주시오 이거 이거 1대1이다 1대1이다 1대1 나쁘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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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다보 여섯끝 다시 돌아오겠소 아아 내 이기는건데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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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한 모습 보여? 약한 모습 보여? 하하 약한 모습 보여? 콜 다보 새끝 끗발 안수 아아 하하 아 왜 이렇게 안주냐 와 견제하네 이제 피망이 콜 피망한테 견제 들어오는데요? 어? 어? 120만? 판 판커 판커 세륙이면 걸많아지 세륙이면 걸많아지 솔직히 솔직히 세륙이면 걸많아지 국빙 세륙 오 땡 다시 돌아오겠소 뭐지? 어? 이거 좋은거 아닌가? 해봐 바로 바로 하프하면은 이게 또 심리전 바로 콜하면은 또 심리 심리전으로 위에 있거든요? 장땡 다음판을 기약하겠어 이 빨리해야 빨리 빨리해야 사람들이 쫄거든요? 빨리해야? 그쵸 그쵸 봤죠 봤죠? 빨리하니까 바로 빨리하니까 바로 다이 하죠? 빨리해야 빨리 무조건 다이 일곱끝 다섯끝 다시 돌아오겠소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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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